아무리 이긴다지만 너무 막들어가시는데 에라이 에라이 이속바라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란빠독입니다 아레나 드가자잇 저번에 마법미사일 빅토를 했으니까 빵과 치즈로 E를 겁나 많이 써보도록 하죠 이 쿨이 지금 벌써 3.5초거든요 상대방이 구앤이랑 젤이라 들어오는 조합이라 좀 우섭긴 하다 겁나 카이팅해야지 이 쿨 왜왜왜왜 lớn 왜그래 ㅏ왜 attempted 침착해 침착해 구애는 면역상태 미친거 아니냐 카이팅 좋다 자 중력장 제대로 깔았어 구앤 먼저 잡자 그렇지 여기는 생각보다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궁합 자체가 막그럽게 좋진 않은데 안 돼 그렇지 2 먼저 진화시킬게요 여기서 아이오니아로 스킬가속하면은 2.9초 근데 문제는 마나가 더 딸릴지도 그리고 애인이 들어오는 것도 무서울지도 그래도 진이 허접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좋아 야 즉셀 너 같았구나 티벌 먼저 잡아야 된다 좋다 먼저 잡았어 좋았다 아 한틱이 모자라네 하지만 저희는 템이 나오고 나서부터가 시작이긴 하죠 잠깐만 스웨인이랑 아 근데 이거 딜을 많이 넣어야 돼 미안들이 갑시다 딜을 많이 넣어야 돼 자 스웨인 녹이기는 쉬워 아우 야 하지만 잭스가 마무리 잭스 형 마무리 가능하지 그렇지 어어어 극악무도까지 이러면은 빵치로 E스킬가속하고 극악무도로 계속 주문력 올리고 상대방이 탱커조합이 없는게 조금 아쉽다 맞춰주고요 주문력만 올리면 그만 안돼 잭스야 천천히 해 길게 싸우자 길게 싸우자 길게 싸우자 그 한번에 주문력 90이 개꿀 살아났어 오히려 좋아 살아났어 오히려 좋아 아우 잭스 그만 때려 내 주문력이야 여기에다가 스킬가속으로 우츄까지 가버리죠 애니한테만 먼저 스킬 안맞으면 되긴 하는데 애니한테 스킬 맞는게 겁나 무섭네 잭스 형이 앞에서 어그로만 끌어주면은 내가 먼저 받을 일은 없긴 해 때릴게 짐 먼저 잡을게 애니 더 좋아 잡았어 도망가고 도망가고 이콜 겁나 짧아 이콜 겁나 짧아 이콜 겁나 짧아 아우 아파라 도망가 도망쳐 어디까지 오는거야 저사람 어디까지 오는거냐고 어디까지 오는거냐고 나이스 오잉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세트도 주문력 탑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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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해야되는데 전투차례가 아니네 존야는 겁쟁이들이나 가는거구요 리치베인까지 가서 스킬가속이랑 이속이랑 주문력이랑 올려주고 벤시가자 이러면 스킬가속 이러면 스킬가속 아 이 쿨이 1.76초에요 이만 남사 이만 남사합시다 이만 이만 남사합시다 이만 이만 미안한데 너 카운터야 어 미안한데 너 카운터야 미안한데 너 카운터야 아 아다다다다다다 되겠냐고요 아 아 이속까지 6배 하하 하하 야 증강체 빵과 치즈 극악무도 마법 명사소 석행 너무 맛있는데 야 이 정도면은 약간 무빙으로 피해도 될 듯 여기서 레이저 맞추기 어 너무 막 들어가시는데 아무리 이긴다지만 너무 막 들어가시는데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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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바라이 이새끼야 하하 톡 이렇게 퀘삭의 증강체 픽토르로 이기면 된다 이즈에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